그는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거기엔 입 끝에서 지류처럼 번져나가다가 눈으로 연결된 경직된 신경선의 자취가 있었다. 패어진 그 흠은 얼굴의 한쪽을 떼어낼 듯이 가르고 있어서 마치 그쪽은 훼손된 데드마스크 같아 보였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썩썩 문질렀다. 그리고는 손바닥으로 사진을 몇 번 쓰다듬다가 그 양끝을 양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었다. 그는 왼손의 손가락들 사이에 사진을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손가락들 사이로 그것을 좌에서 우로 쓸었다.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루는 다각형들이 쓸려 나갔다가는 곧 다시 밀려들었다. 그는 오른쪽 손가락들 사이에도 힘을 가해서 사진을 양쪽으로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양쪽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그러자 사진은 미끄러지다 손가락 안쪽에 걸리면서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힘을 견뎌내기 시작했다. 사진과 접촉되는 손가락 안쪽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탄성의 한계에 이른 것인지 사진은 아래쪽에서부터 이미 접혔던 금을 따라 조금씩 벌어졌다. 그 균열은 반 정도까지는 직선을 따라 이루어졌지만 더 위쪽에서는 오른쪽으로 사선을 그으며 찢겨져 나가고 그의 양손은 결국 양쪽으로 활짝 벌어져서 순간적으로 어색한 제스처를 이루었다. 사진은 그의 얼굴 위에서 코와 눈을 지나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선에 의해 분할되었다. 그가 손가락에서 힘을 쫓아내자 두 장의 조각이 팔랑이며 하나는 옆의 의자에 다른 하나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일어서서 비어있는 전화기를 향해 걸어갔다. 전화기는 분홍색이었는데 약간의 흠집과 먼지에도 유난히 불결해 보였다. 다이얼을 일곱 번 돌리고 났을 때 미스민이 그의 곁을 지나쳐갔다. 여보세요. 자리에 있었구만. 나 반기본일세. 응, 응, 그래. 그야 내 탓인가, 시간 탓이지. 오해하지 마라. 꼭 그런 뜻은 아니야. 이를테면 그건 문제가 안 돼. 조금 전에 두 사람에게 전화했지. 그건 예의니까. 물론 자네한테도 예의상으로. 물론이지. 그건 엄연한 사실이야. 전화 끊는 즉시 냉수 한 컵을 코를 주고 다섯 번에 나누어 마셔보게. 꼭 닭꼭질이어야 하나. 잊어버리게 될 거라고. 내일이나 모레쯤. 그래, 그렇게 하지. 잘 있게. 그가 자리로 돌아오자 그의 의자 옆에서 미스민이 찢어진 사진 조각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말했다. 이제 시키시겠어요? 요구르트. 그의 의자 옆에 이전. 이 시키시 팝트ouch아 ただ이동. 지금 스승이. 출신하는 눈에avo다. 이 소식은 왜 라든지 관한 분에게 Argentine인? 마음의 unemployment.